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한번 걸리면 답도 없고 약도 없다는 그 거지같은 연예인병에 걸린 남친과 헤어지겠다? 이미 헤어진건가? 아무튼 그렇으니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TV 프로그램에 몇 번 출연하더니 그지같은 연예인병에 오지게 걸려가지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워버린 남친 야 나도 너 때려치울거야. 꺼져! 원제 TV 출연 이후 변해버린 남친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이미 헤어짐을 이야기한 상태지만 글 편의상 그냥 남친이라고 쓸게요. 저랑 남친은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일반인 커플이었고 당연히 방송이나 연예인 쪽과는 전혀 인연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족, 주변 친구들 모두 마찬가지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입니다. 그랬는데 지난날 우연한 기회로 제 남친이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인기를 좀 얻게 됐어요. 물론 이게 남친 본인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라면 여친은 저도 옆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곤 싶은데 이게 제가 나쁜건지 꼬인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로는 표현이 안되는 엄청난 괴리감에 남친을 향했던 제 마음도 식어버렸고 결국 며칠 전 우리 헤어지자 이별을 이야기했는데 남친은 말도 안된다며 오히려 이런 제가 더 이해가 안되고 이상하다 이러고 있거든요 자기랑 같이 거기 출연한 다른 사람들의 여친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게 밀어주고 그도 모자라 아예 같이 SNS도 키워주고 막 물심양면 지지를 해준다는데 유일하게 저만 이렇게 한대요 오히려 더 이해가 안된대요 자기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여자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 중인데 이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나는 오직 공공이 너 하나뿐이다 너밖에 없다 그 여자들 하나같이 다 별로라 마음이 안 간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식은 이유는 이런게 아닙니다 남친이 유명해져가지고 여자팬들이 많이 생겨서가 아니다 이거죠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들이에요 첫번째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뒀어요 비록 대단한 직장은 아니었어도 제법 오랜 시간 그리고 무난히 잘 다니던 직장을 그 프로그램 출연한 뒤에 인기가 좀 생기면서 바로 때려치고 나와버렸어요 관두고 싶다고 막 노래를 부르길래 아우 너 알아서 해 이랬더니 진짜 관두더라고 그리고 저는요 이 사람이 그래요 하기 싫으면 안하는거지 근데 단순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직장을 관둔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마음이 식은건 아니에요 그걸 관뒀으면 뭘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를 관두고도 다른 새로운 꿈을 찾든지 아니면 뭔가 공부를 한다든지 즉 발전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때 그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한 다른 사람들이랑 행사같은데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광고같은거 받아가지고 홍복을 올리고 또 여자팬들이랑 농담 따먹기는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이러니 마음이 식는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의 일이고 직업으로 봐줘야 된다 이러는데 글쎄요 평생을 조용한 일반인으로 살아온 제 눈에는 이거 아니야 안정적이고 규칙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남친을 보면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게 안돼요 그냥 연예인병 걸린거 같아 두번째 자기 SNS를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SNS 평생 단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에요 아니 아예 관심도 없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일 없습니다 물론 제 친구들 중에는 SNS를 하는 애들이 몇몇 있지만 막 자기들 읽어서 일투족 다 올리고 너무나 과학이 집착하는 그 친구들 제가 먼저 거리를 둘 정도로 SNS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친도 그래요 출연하기 전부터 SNS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계정만 가지고 있는 느낌이지 거의 하진 않았고 성향도 그래요 저랑 비슷했거든요 안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갔다 오더니 그 이후로 미친 듯이 올리고 있어요 또 자기랑 같이 출연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로 막 가게를 차린다든지 뭐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거기를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 올려서 홍복을 올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저랑 같이 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여친들은 뒤에서 다 그렇게 내조를 열심히 하는데 저만 이렇게 가만히 있다며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도 난리를 쳐서 전에 몇 번 정도 그런 행사장이랑 그 사람들 가게 오픈한 곳은 몇 번 가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아유 얼굴 이쁘다 둘이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면 협찬 오지게 들어올 텐데 아니 이 얼굴을 왜 썩히고 있어요? 왜 안 하냐?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권유하는 걸 너무 사람을 너무 부담스럽게 몰아가는데 남친은 이걸 말리긴 커녕 오히려 그 사람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세 번째 SNS에 감성 글을 올려요 제가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역시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평소에 책 한 권 안 읽던 사람이 막 이상한 책 사진들 올리고 거기에 대한 감상문을 쓰고 근데 읽지도 않고 감상문을 써요 뉴스 역시 잘 안 보던 사람인데 계속 온갖 사건 사고 다 올리면서 같이 분개하는 글 쓰고 장문으로 막 구구절절 난린데 그 와중에 문법도 맞춤법도 너무 이상해 그렇게 막 오글거리는 감성 글 오지게 쓰고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각종 기념일들도 열심히 체크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 제 남친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같이 출연했던 사람들 전부 다 비슷한 패턴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다 관두고 막 가게를 차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아 그것도 아니면 어디 행사 같은 거 다니면서 협찬받아 글이나 올리고 막 여행 다니고 또 거기 팬들이랑 장난치고 놀고 근데 그래요 다들 이렇게 제 남친과 거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때때로 내 남친만 이상한 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가볍게 만난 그런 사이도 아니고 오래 만났어요 결혼 생각으로 또 장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 많은 고민이 됐지만 어쩌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정말 힘들게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막 엉엉 울면서 붙잡으니까 저도 생각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그냥 직장 다니며 자기 할 거 하면서 남는 시간에 SNS하고 또 협찬 같은 거 들어오면 팬들이랑 댓글로 놀고 협찬도 올리고 그렇게 장난치고 노는 거 얼마든지 괜찮다고 했어요 이런 단위라고 그런데 남친은 그냥 모든 걸 스톱해버리고 다 때려치우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돈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대요 원래는 저희가 평범하게 데이트하고 또 비용도 5대5 혹은 제가 조금 더 내곤 했었는데 거기 출연하면서 남친이 더 많이 내는 건 사실이에요 6대4 혹은 6.5대3.5 그 정도로 내는 것 같습니다 나 또 다 내주는 줄 알았네 여하튼 남친이 더 해주려곤 하는데 제가 부담돼서 그만하려고 했어요 인맥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주변에 도움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답니다 재밌다고 그냥 지금의 자기 자신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여달라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죠 뭐 굳이 직장을 다녀라 어쩌라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막말로 막말로 쓴이가 저 남자랑 시골리고 혼인신고까지 한 마누라라면 또 모를까 냅둬요 그냥 갈 길 가 대댓글 맞아요 이건 그냥 서로가 안 맞는 거죠 여자는 안정지향형인데 남친은 그 반대 그리고 계속 자기를 내조하라며 압박을 하는 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나도 그래 안정적인 사람이 더 좋아서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프리레서 같은 건 그닥 믿음이 안 가고 그냥 중소기업 다니며 250 받아도 좋으니까 안정적인 사람이 더 좋더라고 2번 일반인이 TV에 얼굴 한 번 비춘 걸로 연예인 호소인 이지랄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또 그래 저런 것들 좋다며 팬이라는 것들도 개웃긴다 뭐하네 니들 3번 진짜 한심하구만 어이고 그게 뭐 얼마나 갈 거라고 4번 저랬으니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남친은 지금 헛바람이 제대로 들어간 거 맞아요 싫은 건 강요하지 말라 하고 또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요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죠 5번 이미 떠나버린 마음 울면서 붙잡는다고 그게 잡아지겠나 그냥 됐으니까 팬들이랑 농담 따먹기는 하라고 하세요 6번 그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기가 식잖아요 그때부터 개지랄 100%거든 니가 내 조를 똑바로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지 여하튼 그 바람 같은 인기 금방 꺼지고 사라질 테니까 그리 알고 그 옆에 있다가 괜히 똥을 묻으니까 버리고 도망이랄까요 7번 아니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길래 그게 뭔데요 뭐길래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이 팬이 생기고 행사를 띄고 그래 아니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나 개 궁금하다 끌 끌 끌 끌 끌 8번 훨씬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낸다는 게 6대 사라니 끌 끌 끌 끌 끌 가성비 여친 주고도 못 잃어 못 잃어 9번 프로그램 인기나 남친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환승연예 같은 뭐랄까 전 국민적으로 초대박이 난 이런 연예 프로가 아닌 이상 끼끗해야 몇 달 반짝 하는 거고 싸그리 다 잊혀지게 돼 있어요 왜냐 그들은 계속 활동을 하는 연예인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이거든 잠깐이야 10번 아 이래서 나는 솔로다 출연자들이 방송 나오면 지들이 마치 유명 연예인이 된 것처럼 미친 행동을 하고 그랬던 거구나 달달달달달 11번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하트 시그널 솔로지옥 여기 출연진들 이름 얼굴 하나도 기억 안 나 이제 에휴 저 인기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저러는 건지 정말 경솔하다 경솔해 연예 프로는 아닐 거고 여친이 있으니까 뭐 강철이나 피지컬 같은 건가 남친 몸이 좋은가 보네 달달달달 뭐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헤어지면 어쩌겠어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은 안 돼요 이 두 사람이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면 그런 문제 분명히 생길 겁니다 지금도 남친이 다른 여친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뭐 팬이든 뭐든 막 이런 자기 자신을 더 이해해주고 돕겠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아마 그때 되면 그냥 갈라지기 싫어도 갈라질 겁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연예인병이 걸린 사람들 대부분 끝끝이 좋진 않았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연예인병 걸리면 답도 없고 약이 없다 했는데 사실 약은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죠 대부분 완치가 돼요 잊혀지면 아무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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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